아빠 저 손오공이랑 결혼하고 싶어요. 안 된다.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너를 줄 수 없다. 아빠 저 꼭 오공이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. 야 너 그 얘기 또 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. 오빠 내 아빠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. 괜찮아 언젠가 결혼할 날이 올 거야. 안 된다. 오빠 나 그니까 시간 during 그 봄에 빠질 수 없었다. 그니까 여기 가고 싶다. 아님.